전파마원경으로 찍건 적외선 마원경으로 찍건 상관없이 어지간한 관측으로는 존재가 들키지 않았던 최근에 와서 밝혀진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발견된 이 루베 은하가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지 않겠냐 TNG라고 하는 버전까지 나왔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면 빅뱅 직후에 우주 전역에 퍼져있던 입자들의 분포를 시작으로 은하들이 마치 그물처럼 얽혀있는 130억 년에 달하는 우주의 역사를 정말 완벽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천문학은 다른 종류의 과학과 다르게 애초에 다루는 대상 자체가 지구 바깥에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너무 거대한 스케일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딱 손에 잡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지구에 앉아서 우주를 관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주를 연구를 한 거죠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컴퓨터 과학의 발전이 함께 따라와주면서 비록 가짜 우주이기는 하지만 가상의 우주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관측한 연구 결과들을 컴퓨터에 적용을 해서 이게 실제로 지금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잘 구현하는지를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 분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실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손으로 막 약품 섞고 하는 그런 방식의 실험이 아니라 컴퓨터로 우주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되게 다양한 걸 시뮬레이션을 해요 행성 분야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태양계도 할 수 있고 또는 더 거대한 은하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단 우주론적인 규모까지 할 수 있을 텐데 그 예를 들면 목성의 표면에서 복잡하게 요동치는 그런 유체 역학적인 대기권의 흐름 이런 것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목성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외계 행성의 날씨가 어떤지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으로 제안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좀 더 넓게 보면 은하에서 별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그런 점점 만들어지는 별들의 진화가 은하 전체 진화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은하와 은하가 부딪히고 은하 단길이 부딪히고 우주가 팽창하고 이런 다양한 스케일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장점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주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천문학적인 현상은 공간적으로도 거대하지만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은하가 충돌한다고 하면 거의 수억 년, 수십억 년에 걸친 아주 긴 스케일에 걸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걸 관측만 해가지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을 빨리 감기 해가지고 그 수억 년 걸렸을 일을 수 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벌어질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인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천문학자들이 만든 우주 시뮬레이션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유튜브에서 되게 화려한 은하가 만들어지고 막 거기서 막 뽕뽕 터지고 점점 아름답게 알록달록하게 우주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예쁜 한 편의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뮬레이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그냥 부수적인 결과일 뿐인 거예요 사실 주 목적은 애니메이션 자체가 아닙니다 우주를 얼마나 예쁘게 구현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속 은하들, 가짜 은하들의 질량 가짜 은하들의 성질, 형태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우주의 모습을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를 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은하를, 가짜 은하를 한 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짜 은하들의 질량 분포가 가장 가벼운 질량부터 가장 무거운 질량까지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를 우리가 통계를 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짜 은하들의 질량 분포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된 은하들의 질량 분포를 잘 대변하는지 아니면 딱 보니까 가짜 우주에서는 왜인지 무거운 은하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가벼운 은하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천문학자들에서 관심이 있는 건 그냥 겉보기에 화려한 애니메이션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우리도 눈욕이 하려고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각 은하들, 각 천체들의 물리량이 어떠한가 그 각각의 질량, 밝기, 색깔 이런 것들이 실제 관측된 우주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21세기 천문학에서는 컴퓨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파이썬 같은 언어를 다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걸 기반해서 단순한 시뮬레션부터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고해상도 우주론 시뮬레션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시뮬레션 천문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컴퓨터로 돌리는 천문학자들의 시뮬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잠깐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설명을 좀 도와드리려고 바둑돌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 하얀 바둑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검은 바둑돌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뮬레션을 만들어서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파티클 입자 하나 또 질량을 갖고 있는 파티클 입자 하나를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입자가 딱 두 개만 있으니까 이 각각의 질량을 갖고 있는 두 입자가 서로 어떻게 중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 중력을 통해서 얘네가 어떤 궤도를 그릴지 굉장히 간단하게 수식 몇 줄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점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아까는 서로 두 개의 입자만 고려를 하면 됐지만 지금 중력을 주고받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개도 있고 이렇게 두 개도 있고 이렇게 두 개도 있죠 그러면 지금 서로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얘네가 어떻게 궤도가 바뀔지 자리가 바뀔지를 계산을 하려고 들면 이 두 개만 효과를 고려하려고 했더니 지금 세 번째 입자가 있으니까 얘도 나머지 두 개한테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두 개의 효과를 다시 개선하려고 보니 다시 또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가 또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난감한 문제를 실제로 물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삼체 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했던 삼체라는 드라마도 중력을 주고받는 물체의 개수가 세 개 이상이 되면 너무 궤도가 복잡해서 수학적으로 풀 수 없다라는 그 물리학의 난제를 차용한 소설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였던 거죠 저희가 농담삼아 과학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개수를 딱 세 가지만 셉니다 하나 둘 그리고 N 이렇게 세요 왜냐하면 세 개 이상이 되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 개부터는 이게 네 개가 되든 다섯 개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이제 복잡해서 단순하게 손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하나 다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일종의 노가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움직이고 이때 자리가 바뀌었을 때 중력을 어떻게 주고 받는지 또 다 개선하고 그러면은 그 잠깐 움직인 거 가지고 다시 모든 입자를 찔끔찔끔 움직여서 또 자리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중력을 주고 받는 입자들이 서로 찔끔찔끔 자리를 바꾸면서 어떤 식으로 궤도가 틀어질지 이거를 다 하나하나 개선하는 거예요 1초 뒤에 어떻게 변할지 1초 뒤에 어떻게 변할지 근데 그거를 손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하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은 바둑돌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은하 하나를 바둑돌 100개로 해가지고 은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은하가 주고 받는 중력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바둑돌 100개와 100개가 주고 받는 모든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다 고려해야겠죠 그럼 제가 매번 계산해야 되는 그 계산량은 100 곱하기 100 만 번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만 번씩 1초에 한 번씩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그 모든 바둑돌을 다 옮기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겠죠 그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계산량을 단지 지금의 컴퓨터가 계산이 빠르니까 그거를 똑같이 빠른 속도로 계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복잡한 은하들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손으로 직접 실행했던 정말 괴짜 같은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누구냐면 그 스웨덴 출신의 천문학자 에릭 홈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홈버그가 여기에서 되게 기똥찬 잔머리를 하나 딱 씁니다 다시 한 번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듯이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죠 거리가 멀어지면 그 멀어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이 두 입자가 서로 주고받는 중력의 힘의 세기는 4배 약해지고요 거리가 3배 멀어지면 3의 제곱은 9니까 중력의 세기도 9배 약해집니다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 제곱만큼 약해지는 게 중력의 특징이죠 여기서 홈버그는 중력과 똑같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거리 제곱의 반비례에서 약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구의 밝기입니다 우리가 전구를 켰을 때 전구의 밝기가 어떤 식으로 어두워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두 배 더 멀어서 보면 전구의 밝기는 4배 어둡게 보이고요 3배 먼 거리에서 보면 9배 어둡게 보이죠 전구의 빛은 사방으로 둥글게 9의 형태로 퍼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 제곱의 반비례에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홈버그는 이 전구를 활용하면 굳이 내가 하나하나 점들마다 질량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좀 더 간편하게 전체 중력의 효과를 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홈버그는 어떤 짓을 하냐면 은하 하나를 입자 37개를 가지고 만듭니다 제가 다 할 순 없으니까 조금만 꺼내볼게요 이렇게 점 여러 개를 딱 둬가지고 이 점 하나하나가 아주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성단들 정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단들이 동그랗게 모여있는 이게 지금 은하 하나다 라고 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반대편에도 하얀 돌로 만든 은하가 또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라면 지금 각각의 은하를 이루는 입자들의 개수가 여기 37개 여기 37개니까 검은 돌 1번 하얀 돌 1번이 주고받는 중력 계산하고 검은 돌 2번 하얀 돌 1번이 주고받는 중력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37 곱하기 37번의 계산을 매번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잔머리를 쓰는 거냐면 이 점들을 다 전구로 대체하는 거죠 여기에 전구 37개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 가서 그 전구 37개를 한꺼번에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구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번 전구가 방출한 빛 2번 전구가 방출한 빛 그냥 먼 거리에서 조도계를 가지고 겉보기에 그 전체 밝기의 합이 얼마나 밝게 어둡게 보이는지만 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1번 입자가 만들고 있는 중력의 색이 따로 계산하고 2번 입자가 만들고 있는 중력의 색이 따로 계산해서 그거 굳이 더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체 밝기의 합이 이 두 입자가 만들고 있는 중력의 전체 합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37개의 점들을 37개의 전구로 세팅하고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이 점의 위치에서 바라본 전체 밝기 재고 옆으로 가서 두 번째 점의 위치에서 바라본 전체 밝기 재고 이런 식으로 계산량을 훨씬 줄이는 거죠 그걸 반영해서 다시 각각의 전구 위치 이동시키고 그러면 다시 이동한 전구 위치에서 똑같이 전체 전구의 밝기 또 재고 그걸로 또 조금씩 전구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귀찮은 작업이었겠지만 훨씬 더 계산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잔머리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홈버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컴퓨터도 쓰지 않고 납작한 두 개의 원반 은하가 서로 부딪혔을 때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형태가 바뀌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는 아주 역사적인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홈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는 동심원의 형태로 예쁘게 돌고 있던 각각의 입자들이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의 중력이 이끌려서 형태가 길게 찌그러지고 원래 없었던 기다란 나선팔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잔머리를 써서 은하 충돌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이 노력은 정말 대단한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천문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제가 실제로 연구에도 쓰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천문학자들이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뮬레이션을 하나 있는데요 일러스트리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러스트리스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TNG라고 하는 버전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면 총 8000개가 넘는 CPU를 계속 돌려서 전체 계산한 시간만 따지면 거의 한 1900만 CPU 시간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산량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만들어진 가상의 우주가 데이터만 230TB에 달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면 빅뱅 직후에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가상의 우주죠 가상의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입자들의 분포를 시작으로 어디가 밀도가 높았는지 어디가 밀도가 낮았는지 이거 이제 랜덤하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우주의 골격, 필라멘트 같은 기다란 흐름이 만들어지고 밀도가 낮았던 지역은 사방으로 물질을 빼앗기면서 텅 비어있는 보이드라고 하는 그런 텅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필라멘트를 따라서 은하가 줄줄이 이어지고 보이드는 더 넓어지고 결국에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거대하게 은하들이 마치 그물처럼 얽혀 있는 우주 거대 구조가 재현되기까지 거의 130억 년에 달하는 우주의 역사를 정말 완벽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초고해상도냐면 옛날에 투박한 우주 시뮬레션들은 기껏해봤자 그냥 그 우주 거대 구조의 골격 정도까지만 만드는 게 최선이었어요 은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은하의 공간 분포까지만 만드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러스트리스트 TNG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은하의 형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하가 막 중심에 막대 구조가 있고 어떤 은하는 되게 납작한 별 원반을 갖고 있고 심지어 소용돌에 친 나선팔까지 갖고 있고 그래서 진짜 가상의 우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데이터와 이 가상의 우주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가 얼마나 잘 들어 맞는지 아니면 시뮬레이션과 관측이 아직 얼마나 어긋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론들을 손보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현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막 수천대 CPU를 돌려서 우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확보한 시뮬레이션 된 우주는 지금 우주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난제들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미싱 세틀라이트 프라블럼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옮기면 뭐 실종된 위성은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우주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도 있지만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물질도 있고 또 우주를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도 있고 이제 이 세 가지가 함께 구성된 우주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우주의 표준 모델을 암흑 에너지 그리고 차가운 암흑 물질 콜드 다큐메터라고 해가지고 람다 CDM 표준 모델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은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은하가 우리 은하만큼 커다란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그런 커다란 은하보다 백배 천 배 정도 더 가벼운 꼬마 은하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보면 우리 은하 정도로 무거운 덩치 큰 은하들 주변에 한 천여 개 정도는 되는 아주 많은 위성 은하가 만들어지는 그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보잖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 은하 주변에 위성 은하 개수를 보면 6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보면 안도로메다나 우리 은하 같이 덩치 큰 은하 주변에 어지간해선 수백 개 내지 천 개 정도는 되는 아주 많은 위성 은하가 벌떼 같이 맴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관측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위성 은하가 없는 거예요 뭐 100개도 안 되는 60개밖에 안 되는 적은 수의 위성 은하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위성 은하가 만들어지는데 관측에서는 사라졌으니까 이 실종된 위성 은하가 대체 어디로 간 거냐 라는 문제가 바로 미싱 세틀라이 프라블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냐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이거죠 일단 위성 은하 자체가 너무 어둡고 흐릿해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관측을 못했을 테니까 우리 은하 헤일로 공간을 떠돌고 있는 흐릿하고 펑퍼짐한 위성 은하들을 아직 다 못 본 게 아닐까 이런 간단한 설명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아직도 이 숨어있는 위성 은하를 찾으려고 하는 관측들도 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우리 은하 헤일로를 떠돌고 있는 성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오래전에 해체된 모양이 파괴된 위성 은하의 조각일 수도 있다라는 해설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오메가 센타올이라고 해서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가장 무겁고 커다란 구상성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그냥 성단이 아니에요 보통 성단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하나의 가스구름이 한꺼번에 수축해서 탄생한 동갑내기 별들 같은 세대의 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천체를 성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젊으셨던 시절에 이제 연구를 하셔서 처음으로 밝혀냈던 아주 중요한 발견이기도 한데 오메가 센타올이 성단을 쭉 관측을 해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별들이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멀티플 파퓰레이션 다중 종족 성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는 여러 세대의 별들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여긴 처음부터 그냥 평범한 성단이 아니었을 거다 원래는 여러 세대의 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작은 은하였지만 그 은하가 우리 은하 중력에 붙잡혀서 막 맴돌다가 외곽이 흐트러졌고 날아가 버렸고 그 중심에 시안만 남게 되어서 지금은 겉보기에 성단인 척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천체가 존재한다면 어쩌면 그 우리가 지금 성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애들 상당수가 사실은 과거의 위성 은하였던 것 이제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측 분야에서 미싱 세틀라이 프로블럼을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과 관측이 어긋나는 중요한 문제로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암흑 물질을 상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암흑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중력으로만 모입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밀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다른 단발하는 작용이 함께 작용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밀도로는 못 모이게 만들어요 적당히 모이는 거죠 근데 암흑 물질은 완전 중력 밖에 모르는 중력 바보 같은 애들이어서 중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계속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된 가상의 우주 속에 만들어진 은하 중심부 암흑 물질 헤일로의 밀도 분포가 어떤지를 보면 중심부로 갈수록 엄청 가파르게 밀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런 밀도 분포 모델 우리가 이런 밀도 분포 모델을 세 명의 천문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나바로 프랭크 화이트 모델 줄여서 nfw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당연히 암흑 물질 헤일로의 밀도 분포는 중심부로 갈수록 엄청 가파르게 밀도가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관측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관측된 은하 속 별들의 움직임으로 이제 암흑 물질 헤일로의 밀도 분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nfw 모델만큼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아요 적당히 밀도가 높아지다가 완만하게 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시뮬레이션 된 우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은하 헤일로 중심부 암흑 물질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실제 관측된 은하들을 보면 훨씬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중심 밀도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승달의 뾰족한 끝같이 예리하게 뾰족한 거를 커스피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가파르게 밀도가 올라가는 암흑 물질 중심부의 밀도 분포를 커스피하다라고 부르고 좀 완만하게 밀도가 올라가는 실제 관측된 은하들의 암흑 물질 분포를 코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커스피 코어 프라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암흑 물질의 정체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이슈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과 관측 두 분야 모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커스피 코어가 이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금 현대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표준 모델은 람다 CDM 모델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CDM은 콜드 다크메터 소위 차가운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왜 차가운 암흑 물질이라고 하냐면 오직 중력에만 이끌리는 암흑 물질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모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애들을 또 상정하고 있냐면 웜 다크메터 따뜻한 암흑 물질 혹은 핫 다크메터 뜨거운 암흑 물질 이런 식으로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력에 이끌려 가긴 하지만 중력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암흑 물질끼리 일종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암흑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전자 하나보다 어마어마하게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가벼운 입자들은 되게 높은 파동의 성질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파동이 겹칠 때 서로 간섭을 일으키고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이런 양자역학적인 반발 작용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양자역학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무거운 입자가 중력으로 이끌려서 반죽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이다가 보면 다시 적당하게 퍼지려고 하는 마치 일반 물질로 치면 압력과 같은 일종의 다른 작용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러한 개념의 암흑 물질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통통 퍼짐하게 퍼져 있는 암흑 물질이다라고 해서 퍼지 다크메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지 다크메터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실제로 기존에 첨예학의 밀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델보다 좀 더 완만하게 밀도가 올라가는 좀 더 관측되는 결과를 잘 재현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시뮬레이션과 관측의 차이는 우리가 그동안 암흑 물질의 성질을 좀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닐까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약간 천문학자들끼리 주고받는 농담을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관측을 주로 훈련받은 천문학자예요 그래서 관측 데이터를 다루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통 훈련받았던 천문학자고 저에게는 시뮬레이션은 제 관측 결과를 좀 더 보강하고 제가 관측 결과를 보고 해석한 시나리오를 좀 더 설득력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보조 자료인 거죠 반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들에겐 시뮬레이션이 사실은 더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측은 그 시뮬레이션으로 입증되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론을 나중에 관측으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다 장단이 있습니다 일단 관측은 진짜 우주를 바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관측적 증거로 입증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왈갈바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정설이 올라갔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측은 치명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리가 멀면 멀수록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나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임셉이 올라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디테일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특히 제가 이제 은하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은하를 딱 그 방향으로만 보고 있어요 옆으로 은하가 누워있으면 옆모습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하를 위에서 봤을 때 무슨 모습일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우주를 내가 만들어 둔 거니까 내 멋대로 그 가짜 은하를 이리저리 방향을 돌려보면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관측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또 시뮬레이션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잘 우주를 구현했다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항상 마음 한켠에 꼭 짊어지고 가야 하는 관점은 뭐냐면 어쨌든 이건 가상의 우주라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모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실제 우주를 잘 묘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론을 반영한 그냥 가상의 결과일 뿐인 거지 그 모델 자체가 진짜 우주를 그대로 날것의 우주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뮬레이션을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거칠게 농담을 드려보자면 관측하는 천문학자랑 시뮬레이션으로 보통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랑 서로 되게 농담으로 깔 때가 있어요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은 야 너네 그거 시뮬레이션 해봤자 다 가짜 아니냐 관측으로 입증을 해야 그게 진짜 천문학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너네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넘어서 볼 수 있다 너네는 보이는 세계만 연구하지 않냐 이런 속 좁은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서로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는 그런 상생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게요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또 뭐냐면 우리가 그저 아직 정설은 아니지만 가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가짜 우주에다가 지금의 이론 대신 적용시켜서 다른 대안 이론들이 더 문제없이 우주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주를 가지고 그렇게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측 데이터로 만든 그동안의 이론들이 있지만 이 자리 잡은 이론 말고 약간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만 존재했던 망상 같은 공상 같은 시나리오들을 가짜 우주에다가는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관측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모순들을 어쩌면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반대로 관측 천문학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런 모델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우주를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우주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우주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니 실제로 그러한 특징이 관측으로 증명이 되는지를 너네가 다시 증명해줘 라고 저에게 또 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관측과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지금의 이론에 다소 취약점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현재 공존하고 있는 다른 대안 이론들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이드란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 퍼지 다큐메터 관련해서 조금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관측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은하 주변을 떠돌고 있던 되게 어두운 정말 별의 밀도가 너무 적어서 어지간한 관측으로는 존재가 들키지 않았던 되게 어두운 은하가 최근에 와서 밝혀진 게 하나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아마 스페인 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구름 같다라고 해서 스페인 말로 구름을 뜻하는 누베라는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이게 질량은 거의 뭐 마젤란 은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랑 비교하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가벼운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베 은하의 사이즈는 질량은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은하 사이즈의 3분의 1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정말 그 질량 분포가 아주 퐁퍼짐한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가벼운 질량을 갖고 있는 은하가 이렇게까지 퐁퍼짐하게 아무 물질과 별 물질을 퍼뜨리고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보통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다른 이웃한 은하와 충돌을 하거나 아주 격렬한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사방으로 물질이 흐트러지면서 되게 넓은 반경에 걸쳐서 물질이 분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베 같은 경우엔 그 주변에 이 녀석과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는 이웃한 가까운 천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얘는 별다른 충돌도 없이 혼자 그냥 이런 퐁퍼짐한 질량 분포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설명하려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력 말고도 서로 암흑 물질 입자들끼리 서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종의 다른 종류의 양자역학적인 상호작용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라고 가정한 퍼지 다크메터 모델을 적용했을 때 설명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이 누베 은하가 어쩌면 퍼지 다크메터 FDM의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암흑 물질이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못 낸다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빛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파,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감마선, 엑소선 일체, 빛이라고 하는 애들하고는 그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망원경으로 찍건 적외선 망원경으로 찍건 상관없이 빛을 보는 고전적인 관측 방식으로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암흑 물질은 진짜 못된 놈인 게 정의 자체가 볼 수 없는 애예요 근데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난감한 과제인 거죠 그나마 이제 이건 사실 희망회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암흑 물질이 고전적인 다른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 그리고 일반적인 빛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어쩌면 자기들끼리는 암흑 물질이 입자들끼리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때 감마선, 엑소선 같은 좀 고에너지 빛을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맞다면 이건 희망이죠 맞다면 암흑 물질 입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때 방출되는 빛의 흔적을 우리가 빛 관측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건데 애초에 이거는 암흑 물질의 성질 자체를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바라고 있는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희망적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우주에 가장 거대하고 난감한 미스터리 암흑 물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뮬레이션 천문학 분야에서 아마 암흑 물질을 다루는 게 더 어렵고 난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우주를 만들 때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도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암흑 물질에 대한 수치도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모여들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훨씬 더 익숙한 일반 물질을 물리학적으로 재현하는 게 암흑 물질 이상한 애들을 재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정반대입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오히려 시뮬레이션에서는 적용하기가 더 깔끔해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초에 우리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까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투박한 조건들만 알고 있고 적용해야 하는 조건들 자체가 적다 보니까 훨씬 간편하게 이걸 적용하고 있어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흑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중력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곳에 암흑 물질이 모여들고 중력이 약한 곳은 사방으로 물질이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훨씬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 물질은 중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온도에 따른 열역학적인 압력의 효과를 받기도 하고요 또 특히 요즘 되게 난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유체역학적인 요인도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체역학은 특히나 난감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중력은 멀찍이 떨어진 두 입자가 서로 주고받는 중력 그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거든요 유체역학은 그 우주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는 모든 입자가 다 한꺼번에 상호작용하면서 찐득하게 흘러가는 작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체역학은 그 유체역학을 정의하는 방정식이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이라고 되게 유명한 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수학적으로 명확한 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증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막 거금이 걸려있는 되게 비싼 밀레니엄 난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중력을 주고받는 암흑 물질보다 유체역학을 적용한 것이 훨씬 더 계산량도 많고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최근의 시뮬레션들은 별이 터지고 은하 중심부에서 막 블랙홀이 터지고 하는 이런 유체역학적인 현상까지 더 적용을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우주를 잘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밌게도 유체역학적인 요인들을 드디어 우리가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다양한 아까 소개드린 미싱 세틀렛이라거나 아니면 커스피 코어 같은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낌새가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뮬레션으로 실제 우주를 완벽하게 묘사하지 못했던 주요한 원인은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반 물질 유체역학으로 구성된 우주의 모습을 그동안 간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천문학자들은 마치 하나의 조물주가 되는 것처럼 가상의 컴퓨터 공간에다가 수십억 광년짜리 그 가상의 공간에다가 빅뱅 직후부터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은하가 어떻게 연결되고 필라멘트가 어떻게 이어지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거대 구조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이 우주의 대서 사실을 꽤 그럴듯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 우주 거대 구조라는 우주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이제는 인류도 컴퓨터를 통해서 조금은 따라해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주 거대 구조가 우주의 진화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우주 지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가 우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현대 천문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또 되게 놀라운 지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 또 헤일메리 작가님과 함께 콜라보해서 만든 우주 거대 구조가 담긴 멋진 우산을 잠깐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너드 같은 생각을 한 번 했는데 비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펼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우산이 딱 펼쳐지는 그 순간이 우주 시공간이 활짝 펼쳐지는 빅뱅의 순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 둥근 우산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반경 480억 광년의 둥근 관측 가능한 우주 한 가운데 내가 놓이듯이 이 둥근 우산 한 가운데 내가 감싸여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렸던 우주 거대 구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우산에 새겨 넣게 된다면 우리 모두 우산을 펼치는 순간 나만의 관측 안 해간 우주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현존하는 가장 고퀄리티의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일러스티스 TNG 팀의 공식 허가를 받아서 잘 보시면 그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실제 은하 데이터가 하나하나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주 거대 구조 우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우주를 선사하고 싶은 이 마음을 담아서 우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텀블벅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만의 관측 안 해간 우주를 만들고 또 그 우주 한 가운데 놓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 텀블벅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우주 거대 구조가 새겨진 우산을 딱 겟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관측 안 해간 우주를 딱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씌워주시면서 우리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빅뱅처럼 활짝 펼쳐진 그 시공간의 멋진 모습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우울한 날씨이지만 곧 다시 맑은 가을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주가 다시 모습을 들춰내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우주 콘텐츠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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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